김하인쌤의 자기장 민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등기담보법 적용 범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특별법은 언제 적용되는가? 일단 그게 중요하죠. 카등기담보법은 오공화국 전두환 정권대 만들었습니다. 이때 시대가 박정희 정권으로 가는 겁니다. 1970년 박정희 정권대에 우리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돈이 필요한데 그 시절에는 은행 대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액도 적게 나오고 연대본이금도 세워야 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돈이 빨리빨리 회전이 안되서요. 그래서 우리 돈이 필요하면 서울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3억을 빌리는 겁니다. 그 당시 1970년대에는 현대그룹 종지용 회장도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어요. 뭐 삼성그룹도 사채업자에서 돈 빌렸습니다. 그때 지하금이 엄청 발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일반 서민들도 은행의 대출이 빨리 안나와요. 그러면 뭐 이병철 회장도 사채업자 가는데 종지용 회장도 사채업자 가는데 우리도 당연히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에 가는 겁니다. 3억을 빌리는데 사채업자가 그러죠. 3억을 못 갚으면 7억짜리로 대신 갚으라고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채권자 사채업자 앞으로 가등기 했거나 더 심하면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듭니다. 그럼 이제 값은 가등기 했지만 이건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아니죠. 3억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담보 또는 담보가등기라 부르죠.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값 앞으로 아예 소유권 양도했죠. 실질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 이걸 양도담보라 부르죠.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사채업자를 맡겨간 거라 가등기 담보법의 주요 골자는 만약에 채무자가 3억을 못 갚죠. 약속대로 7억짜리 부동산 넘기기로 했죠. 그런데 채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7억이서 3억을 뺀 차익이 있죠. 그 차익을 반드시 채무자 의뢰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걸 차익을 청산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채무자가 손해를 별로 돌보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약속대로 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지만 이 차익을 청산하도록 규율한 게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이처럼 이 법은 사채업자를 맡겨야 한 거라 이게 소비자 채권 즉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적용이 안 돼요. 사채업자가 힘들게 공사합니까? 안 합니다. 매매대금 채권도 적용이 안 돼요. 사채업자가 시장가서 매매합니까? 안 합니다. 금전 돈 노려하는 거죠. 이 채권에만 적용되고 그 다음 대물멘지 예약을 해야 되고 채무자를 부하려면 3억 채권액보다 부동산 가액이 더 초과해야겠죠. 그리고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 가능했을 때 이때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여기 전두환 정권 때 나온 법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카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죠. 1번 1억을 차용하면서 차용이라 대여금 채권 즉 소비대차 채권에서 맞았고 시가 2억 상당 부동산 채권이 1억인데 부동산 가액이 더 초과하죠. 그리고 대물멘지 예약을 했죠. 그리고 카등기 했죠. 이게 정답이네요. 4가지를 다 갖추었습니다. 2번 매매대금 틀렸죠. 사채업자 힘들게 매매 안 합니다. 3번 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할 수 없어서 적용 안됩니다. 4번 1억을 차용하는데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배했다. 그럼 채권은 1억인데 부동산이 3천만원이라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 없죠. 그래서 초과하지 않으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3억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상당 부동산을 가득했네요. 그럼 시가는 4억이지만 이미 2억원의 저당권이 있죠. 그럼 현재 가치가 2억밖에 안되죠. 4억짜리지만 2억의 저당권이 있으니까 현재 가치가 2억이고 차용액은 3억이라 채권액보다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죠. 적용 안됩니다. 뭐 학계로만 현재 가치당거 아니에요. 민법에도 현재 가치가 2억이잖아요. 근데 채권액은 3억이라 적용 안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중계사법 이론강의 단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중계사법 기출특강도 함께 병행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굿나잇! 중계사정에 중계사정에 어떻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열어보기